한국국토정보공사 이제 한주일이 시작되는 월요일입니까? 슬픈 월요일이죠 그나마 오늘 주식시장이 좀 좋아가지고 그렇다고 하더군요 우리가 맨날 월요일은 진짜 슬프다 금요일은 진짜 행복하고 근데 주부님들은 주말이 제일 바빠가지고 월요일이 제일 좋대 일요일 밤만 되면 드디어 해방이다 그런 분들도 있더군요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요 꼭 월요일이 모두 다 슬픈 건 아니더라고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다 일반화할 수는 없다 어쨌든 또 한주간 버텨보겠습니다 오늘은 주식시장의 핫포테이토 이 이야기를 꺼내기만 하면 다들 한마디씩은 하실 말이 있고 화가 나는 그러나 또 솔루션을 찾다 보면 또 잘 찾아지지도 않는 것 같기도 한 그런 이슈를 다뤄볼까 합니다 가끔 나온 이야기이긴 한데 물적 분할 후 상장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김상훈 기자가 물적 분할 이후에 상장하는 걸 좀 규제하는 지금 몇 가지 논의되는 것들을 정리 한번 해줬는데 그건 좀 아쉬워서 약간 그렇기도 하고 이 프로가 너무 말이 많았어 좀 그런 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거 이렇게 딱 나가면 되지 아이고 제대로 만들어야지 그렇게 만들어서 안됩니다 자꾸 그랬더니 이 프로 너는 왜 대안도 없이 저러냐 또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오늘은 그래서 또 그 말 맞다 또 생각해서 오늘은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의 김규식 변호사님 김규식 변호사님이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고민 많이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고민 많이 하시는 분이실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분은 새벽에 주무시다가 물적 분할 그러면 어? 그래서 나머지 공부 지난주에는 간단하게는 배웠고 조금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어떤 게 있는지 심화학습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안 같은 게 또 있으신지도 여쭤보고 그러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네 김규식 변호사님 바로 만나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더 이상 여기서는 배울 거 없다 로 만들고 싶긴 한데 네 물적 분할 후 상장 네 자회사 물적 분할 후 상장 지난주 금요일 날 했던 걸 아주 정말 짧게 복습하면 대충 이런 거였어요 김상훈 기자가 설명해 준 거는 물적 분할 하고 상장할 수도 있지만 응 물적 분할할 때 공시를 꼭 해야 된다 상장할지 안 할지 어? 네가 상장할지 안 할지 응 만약에 거짓말하면 상장시킬 때 불이익을 준다 뭐 이런 거였고 응 또 상장할 때 물적 상장할 수도 있잖아요 응 상장하면 주식 매수정구권 아 예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식 팔고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모 회사 주식을 응 모 회사 주식을 팔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걸 주는 방안 응 아니면 상장했을 때 신주인순권을 주는 방안 자회사 공모주의 신주인순권 우선 배정 그렇죠 그런 걸 주는 방안 뭐 그런 등등등이 조금 논의가 된 것 같아요 응 전체적으로 하여튼 아직은 결론은 안 난 것 같아요 결론은 완전히 나지 아무튼 이대로는 안 된다 네 그런 논의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데 어떻게 그 정도 도입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변호사님은 저희 포럼에서도 작년부터 LG화학의 LG앤니솔루션 물적 분할하고 그 이전에도 만도도 했고 많이 있었습니다만 포럼에서도 이 문제 와주고 세미나만 한 4번 했었거든요 이번에 금융위가 정책 토론회를 여시고 제안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검토했는데 저희 포럼이 한국의 자산운용사들이 주로 모여서 주축이 돼서 그리고 자산운용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들께서 만든 포럼인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한계가 있다 물론 도입을 하면 없는 것보다 훨씬 낫고 대환영이지만 이걸로는 매우 부족하다 매우 부족하다 그래서 몇 가지 정리해서 저희 포럼에서도 논평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긴 있습니다 그 봐요 제가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부족하다 얼마나 많은 방법도 있고 하나 많았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씩 보죠 뭐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그중에서 먼저 물적 분할하고 동신항장을 쓸 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그 구조부터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pt 저희 자료를 간단히 좀 보시면요 네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의 내부의 배터리 사업부라는 또는 성장한 알짜 사업이 있었을 때 주주가 보통주를 갖고 있겠죠 예를 들었을 때 배터리 사업부를 물적 분할합니다 이렇게 자회사로 그리고 물적 분할을 하면 모 회사 100%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에 지배주가 되는 거죠 컨트롤링 쉐어홀더라고 해서 자회사의 영업정책과 재무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상 자회사는 모 회사의 사업부에 불과합니다 분사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자회사의 영업을 모 회사 이사회에서 결정해요 이렇게 되는 게 지배력을 가지는 모 자회사 관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모 회사의 주주는 어쨌거나 배터리 사업부 분사되는 자회사에 대해서 보통주로서의 의결권을 상실하고 우선주로서의 주주 지위를 가지게 돼요 강등됩니다 그래서 분할되어 나가는 자회사의 주주총회에 모 회사 주주가 참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죠 배터리 사업부에 무슨 일이 있어서 주총을 해도 그렇습니다 원래 모 회사 LG화학 주주는 이제 못 간다 못 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익이 나면 그 이익을 모 회사로 끌어올 수 있으니까 끌어오도록 의결권을 행사해서 그걸 통제해야 되는데 만약에 모 회사 이사회가 자회사로 해서 창출되는 인여 현금 흐름을 모 회사로 안 갖고 올 때 통제할 방법이 없는 거죠 안 갖고 오면 그렇죠 그러면은 모 회사 이사회를 통째로 갈아야 되잖아요 그 배당 정책 자회사의 사업의 배당 정책이나 재무 정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주주는 의결권을 상실하게 되죠 100% 자회사인데 안 갖고 오면 그래도 안 됩니까? 그냥 거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똑같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그렇죠 회계적으로는 그게 성립이 되는데요 자본시장에 실제로 현금 흐름이 일어나야지 가치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연결 재무제표상의 자회사 순익을 합산하잖아요 모 회사의 재무제표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는 연결 재무제표에 잡혀있는 자회사 지배력이 있는 자회사의 순현금 흐름은 갖고 오지 않아도 갖고 온 것 같이 봅니다 왜냐하면 모 회사의 배당 정책은 연결 재무제표상의 합산 순익을 기준으로 공시를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 자회사가 상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합산해서 순익을 계산했을 때 예를 들어 10조 그러면 10조 중에서 주주 환원을 몇 퍼센트 할 것인가 이렇게 공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모 회사들은 합산하지 않고 별도 재무제표상의 순익을 기준으로 배당 정책을 공시하게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에서도 모 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자회사들의 순익을 모두 합산하고 그 합산 순익을 기준으로 배당 정책이나 주주 환원 정책을 공시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100% 자회사로 됐었을 경우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 지배하고 있는 자회사의 경우 그 합산 순익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별도 순익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러네요 연결 재무제표상에 재무제표에 찍혀있는 순익과 배당의 기준이 되는 순익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지배력이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게 좀 상식적이지 않은 것 매우 상식적이지 않죠 이것이 우리나라의 모자관계 지배력이라는 또는 지주회사라든지 지배구조 우리나라의 거버넌스 구조의 핵심적인 문제인데 주주환원을 왜 안 하느냐 그러니까 재무제표에 찍혀있는 그 순익을 그대로 주주환원을 해야 되는데 왜 주주환원을 안 하느냐라는 문제가 이 사회의 독립성이라는 문제로 소급이 되죠 그 모회사 예를 들어서 모회사 이사회가 모회사의 주주 전체를 위해서 복무한다면 그렇다면 자회사에 있는 현금을 어떻게든지 모회사로 끌고 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회사 이사회가 만약에 대주주만의 이익을 위한다면 모회사는 자신의 지배력으로 자회사의 현금 흐름을 통제하잖아요 그럼 모회사로 끌고 오지 않아도 자회사에 남아있는 현금을 다른 방식으로 지배주주 대주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죠 그런데 모회사의 일반 주주는 그 돈을 모회사로 끌고 와야지 가져올 수 있는데 가져올 수 있는데 대주주는 모회사로 끌고 오지 않아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로 회사 이사회가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우려들이 한국 저번 시장에 깔려있고 그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핵심적인 문의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변호사님 나오셨으니까 궁금하던 포인트라 그냥 여쭤볼게요 중요한 건 아닌데 LG화학과 LG엔솔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워낙 그게 익숙하니까 약간 불쌍해 LG엔솔은 맨날 고른다 LG가 중요하기가 아니라 설명하기 좋으니까 김 변호사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가 하겠어요 그런데 LG화학 모회사의 이사회가 독립적이라면 그냥 자회사 100% 자회사로 떼도 관계없다고 말씀 주셨죠 네네 독립적이지 않다면 문제가 되는 건데 그렇죠 독립적이지 않다면 분할을 하나 안 하나 그냥 LG화학으로 뭉쳐있나 물적 분할을 하나 어차피 독립적이지 않으니까 LG화학 모회사의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게 100% 자회사에 있건 우리 사업부건 어차피 배당은 자기들 맘대로 할 건데 회장님 좋으실 대로 할 건데 굳이 달라질 건 어차피 없지 않습니까 달라지는 부분 있죠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모회사가 있고요 주주가 있고 모회사에 주주가 있고 여기 보시면 주주가 있고 모회사 있고 자회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상장이 된다고 치고 상장까지 가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상장을 하면 자회사를 상장을 하면 여기서 동시 상장을 합니다 그러면 자회사가 상장이 되면 모회사 자회사 간에 이해충돌 문제가 생겨요 이해충도 그렇죠 모회사는 모회사의 주주가 다르고 자회사 주주가 달라지잖아요 상장하면 그렇죠 모회사의 사업이 다르고 자회사의 사업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100%가 아니니까 100%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LG에는솔루션 같은 경우는 82%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18%는 일반 주주가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모회사의 주주들과 자회사 주주들 간에 이해충돌 문제가 생깁니다 이해가 다르죠 그렇죠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그러면 이해관계가 달라서 이해충돌 리스크가 생기면 모회사가 상장되지 않았을 때보다도 더 컨트롤하기 어려워져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가져오기가 더 어렵겠네요 더 어려워지고 그렇죠 그것은 재무정책 배당정책이 재무정책이 포함되니까 영업정책과 관련해서도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해서 감나라로 배나를 하기 어려워져요 상장하지 않으면 사업부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예를 들어서 배터리 사업의 전략에 있어서 4680 배터리를 할 건지 말 건지 언제 할 건지 어느 정도 투자할 건지를 LG화학의 이사화에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장됐잖아요 그럼 LG화학이 LG에너스솔루션의 LG 4680 배터리를 얼마만큼 투자할 건지 언제 투자할 건지 누구와 같이 할 건지에 대해서 모회사가 감나라배나를 못합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그렇게 돼서 그 이해충돌 리스크 그것이 상장회사의 이사화 독립성 문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다시 또 디스카운트가 또 발생해요 그러면 비상장 있을 때보다도 자회사로부터 발생하는 현금이 모회사로 넘어올 때 한 번 디스카운트 되고 다시 넘어갈 때 디스카운트 되고 이렇게 두 번 되잖아요 100% 자회사로만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물적보단을 하든 안 하든 안 하든 안 하든 그러니까 그대로 100% 자회사로 쓸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상장을 하든지 그 자회사에 투자를 받으면 그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주주들이 다른 주주들이 들어오면 그러네요 그러면 두 번의 디스카운트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냥 100% 자회사로 계속 있을 거면 굳이 물적보단을 안 했겠죠 안 했겠죠 100% 물적분할을 할 때는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잖아요 자본을 유치하든지 매각하든지 상장하든 안 하든 상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물적분할을 하는데 이러한 디스카운트 두 번의 디스카운트가 생기는 이 문제가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에 다 있습니다 미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영국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런 물적분할 동시상장을 할 때 모회사 주주들이 권리가 침해되는 부분을 어떻게 방어하고 보호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먼저 각국의 회사 분할 제도를 간단히 보면 한국은 물적분할 제도와 인적분할 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본은 인적분할 제도를 없었어요 인적분할 제도라는 게 없고 물적분할을 해서 100% 자회사로 만들고 그 자회사의 주식을 모회사의 주주들에게 모두 분배하는 방식만 허용하고 있어요 그게 다시 한 번 그게 인적분할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인적분할과 인적분할이네요 인적분할입니다 그게 사실상 사실상 인적분할인데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이라는 두 가지 타입을 놓지 않고 그냥 하나의 분할 제도만 만들고 물적분할을 한 뒤에 그 자회사 주식을 모회사 주주들에게 나눠주지 않으면 그냥 물적분할이 되는 거고 그렇죠 나눠주면 인적분할이 되고 그래서 패스가 하나의 경로만 만들었어요 둘 다 가능한데 둘 다 가능한데 둘 다 가능한데 그 경로가 원스텝만 가면 물적분할이고 투스텝을 가면 인적분할이고 이렇게 해서 패스를 하나만 만들었어요 다이렉트로 인적분할만 하는 거는 없다 없다 그런 경우는 없다 물적분할을 한 뒤에 분배를 함으로써 인적분할을 가게 만들어라 그럼 우리랑 결국은 결과적으로 똑같은데 결과적으로 다 같은데 참고할 게 없네요 참고할 것이 없는데 참고할 것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도 이제 논의가 인적분할 제도라는 것이 불필요하다 인적분할이 인적분할 제도로 특별히 둘 이유가 없다라는 논의가 있는데 저는 뭐 둘 다 존속을 시킨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럴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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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더 나아가서 물적분할 인적분할 그 중간 형태가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원스텝 가든지 투스텝 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원스텝 가서 1.5스텝 가고 1.7스텝 가고 1.9스텝 가고 2스텝 가고 그 사이에 아주 다양한 스펙트럼과 베리어신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1.5스텝이면 뭡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물적분할 100% 하고 했어요 일단 100% 지분율인 경우에만 인적분할로 갈 수 있어요 다 100% 지분율인 상태에서 인적분할로 갈 수 있어요 만약에 자회사가 투자 유치를 했다 그러면 인적분할로 가는 과세 이기는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80% 지분율을 가진 경우는 과세 이현을 하면서 그러니까 무과세로 자회사 주식을 모회사 주주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자회사 주식을 모회사 주주에 나눠줄 때는 세금이 붙습니까 세금이 붙습니다 한국이 지금 붙습니다 배당이니까 배당이니까 주식 배당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주식 배당 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80%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모회사 주주에게 주식을 나눠줄 때 과세 이현을 해줍니다 과세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이 훨씬 더 다양한 스펙트럼이 가능하게 만들어져죠 룸이 크죠 잘 나눠줄 수 있도록 일종의 유인하는 거니까 유인하는 거죠 그렇죠 신기하네요 인적분할을 했을 뿐인데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 인적분할이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과세 이현이면 나중에 과세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과세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장부가로 일종의 장부가로 취득하는 거죠 원래 장부가였고 물적분할하기 전에 그 주주는 장부가로 그 사업부를 소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도세가 있으니까 그렇죠 양도세가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카빙아웃을 하고 물적분할을 하고 그대로 주식을 나눠준다면 그대로 장부가로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간주한다 그래서 양도세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왜 그런 이슈가 없냐는 건 양도세가 없으니까 그 이슈가 없는 거죠 아니요 주식분할은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인적분할을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인적분할을 하면 인적분할을 하면 세금이 붙습니까 안 붙죠 인적분할할 때는 세금이 안 붙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물적분할도 가능하고 인적분할도 가능하다면서요 그런데 미국도 미국도 인적분할은 제도가 따로 없습니다 아 따로 없고 따로 없습니다 일본처럼 돼 있어요 일본처럼 무조건 물적분할 한 다음에 무조하고 그다음에 스피노프라는 현금 배당하듯이 하는데 그건 사실상 인적분할이니까 세금 안 내도 된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형태로 봤을 때 그것은 마치 인적분할한 것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 사례가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되는 물적분할 후 상장에 따른 주주 피해를 일본과 미국은 어떻게 방지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걸 설명해 오늘 그걸 설명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카브아웃 스피노프 제도를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일단 한국의 물적분할과 같이 물적분할을 합니다 일단 떼네요 떼네요 이것을 에쿠티 카브아웃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두 번째로 그 자회사인 상태에서 자회사를 그냥 통째로 매각해버리든지 일부 지분을 매각하든지 아니면 신주 발행해서 투자를 유치하든지 다양한 배류에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IPO를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IPO를 할 때 일반적으로 구주 매출만 합니다 구주 매출만 합니다 구주 매출만 합니다 구주 매출만 합니다 그 말은 돈이 모회사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LG화학이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LG화학이 가져간다 앵솔에는 돈이 안 들어오고 그렇죠 일반적으로 영미나 유럽의 제국에서 물적분할을 하고 상장하는 이유는 모회사가 잘 키웠던 그동안 투자해서 잘 키웠던 그 성장 과실을 회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자회사가 필요한 자본 조달을 하기 위해서 물적분할 동시상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회사 주주 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에 그러한 동시상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으로 규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모회사 주주들의 의지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LG앤솔이 자금이 추가로 많이 필요하다 한 10조 원 필요하다 그러면 구주 매출만 해서 LG화학만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공모주로 국민들한테 돈을 거둬야 되니까 그렇죠 미국에서도 그런 게 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한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주 매출을 주로 하고요 그래서 상장되죠 예를 들어서 보통 20% 정도 상장합니다 왜냐하면 간을 봐야 되기 때문에 매각을 해버릴지 그래서 상장을 해서 80% 지문을 들고 있다가 이거를 높은 가격을 받고 매각을 해서 현금을 가져올 건지 모회사가 아니면 잘 안 팔리면 그냥 그 주식을 모회사 주주들에게 배분해버리고 스피노프 인적 분할처럼 이렇게 엑싯을 해버릴 건지를 몇 년 동안 간을 봐요 지금처럼 시장이 약세 창이거나 시장이 나쁠 경우는 디스카운트 되면서 밸류가 낮게 거래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몇 년 동안 지켜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IR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장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서 리레이팅해서 충분히 높은 가격으로 올린 후에 또 매각을 테이핑을 합니다 시장에 이러이러 우리 회사가 이렇게 좋으니까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걸 당신들이 사면 훨씬 당신 회사에 시너지가 난다 해서 팔 건지 그렇게도 잘 안 팔리면 모회사 주주들에게 다 나눠줘버리고 엑싯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거는 완전히 그러니까 모회사 모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잘 키운 사업을 그렇죠 잘 팔고 잘 팔고 차익 실현하기 위해서 투자 횟수 그러면 변호사님 예를 들면 엘제앤솔처럼 대규모 투자 자금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그러니까 내가 사업부를 키웠는데 대규모 자금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럴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를 이렇게 하면 설명을 맞아드리면 미국의 경우는 80% 지분율을 갖고 있어야지 과세 2연이 되기 때문에 보통 구주 매출을 20%까지만 합니다 그리고 투자 유치를 한다면 10% 신주 발행을 하고 10%는 구주 매출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이진우 대표님께서 질문하셨듯이 만약에 아주 예를 들어서 배터리 사업부라든지 성장 사업부에 뛰어난 인재들을 필요로 해서 스톡옵션을 주고 줘야 되고 이 인재들이 나중에 IPO를 해서 그걸 엑시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일부 구주 매출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0%는 신주 발행을 하고 10%는 구주 매출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매각의 기회를 보다가 잘 안 팔리면 나머지 80%를 통째로 매각을 하는데 안 팔리면 주주들에게 나눠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80% 지분율을 유지하면 모 회사 주주가 과세 2연을 받으면서 주식을 배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인데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신주 인수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말을 하자면 최근에 글락소스 미스 클라이너는 영국이라는 제약회사가 할리온이라는 건기식 회사 건기식 회사를 분사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획과 아주 유사하다 그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GSK는 어떻게 했냐면 최근 GSK가 소비자 헬스케어 부문 건기식 분야예요 신약 제약 분야가 아니고 건기식 같은 식품 분야예요 식품 분야 부문을 물적 분할을 하고 IPO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은 물적 분할이 되지 않았는데 1단계는 물적 분할하면 카빙 아웃을 합니다 그 회사 이름이 할리온이라는 이름으로 잠정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는 IPO를 하고 그리고 스피노프 스피노프란 말은 자회사 주식을 몸에서 주주로 다 나눠져 버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최종적으로 IPO를 하고 스피노프를 하게 되면 주주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할리온의 주주 구성이 GSK의 원래 주주가 54.5% 가집니다 그리고 파이자가 이 사업에 투자했어요 그래서 32% 지분을 가집니다 저건 신규 투자자네요 원래 GSK의 사내의 소비자 헬스케어 부분일 때 파이자가 투자했어요 근데 GSK 모 회사에 투자했겠죠 모 회사에 투자했죠 저거는 그럼 모 회사 주주들 지분율과 비슷하게 비슷하게 될 것 같고요 제가 기사를 좀 보다가 와서 정확하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인적 분할이네요 인적 분할입니다 이 GSK 이 사례를 제가 저희 포럼에서 토론하면서 이남우 교수님께서 이 사례를 딱 알려주시더라고요 공부해보라고 그래서 공부를 보니까 아주 우리나라에서 검토해볼 만한 아주 독특한 사례예요 그리고 GSK가 6%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코티시 리미티드 파트너스라는 해지 펀드가 7.5%를 가지게 돼요 이 구성이라면 IPO 스피인 오프하기 전에 IPO 스피인 오프하기 전에 GSK가 54.5 더하기 6 해서 60.5%의 지분을 갖추고 있었잖아요 80%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세 이현 혜택을 못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이 이걸 허용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남는 거죠 그래서 이 GSK 물적 분할 스피인 오프 계획을 발표한 후에 주주들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내고 이거에 대해서 스피인 오프를 할 거냐 IPO를 할 거냐 그냥 매각할 거냐 그러면 차라리 스피인 오프하지 말고 그냥 매각해라 차라리 매각하면 매각 대금이 들어오니까 매각 대금이 들어오니까 왜 과세 이현도 못 받고 이 자바세 주주를 받아야 되느냐라는 논란이 이제 일고 있죠 과세에서의 그 과세는 무슨 세금의 과세입니까 주식 배당할 때 주식 배당세 현물 출자로 했을 때 그렇죠 현물 배당 기존의 모회사로 가져와 모회사 주주들한테 현물로 주식을 배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주식 배당을 할 때 이걸 주식 배당을 보면 주식 배당을 보면 주식 배당을 얼마로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배당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장부가였던 장부가와 시가 그 차액 주식 배당을 받는 그 날의 시가 그 차액 이것이 차액이 돼서 배당 소득세의 기준이 될 것이냐 아주 어려운 문제가 남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논란이 있고요 미국에서도 논란이 있는데 그 부분은 공부를 하다가 알겠습니다 너무 이 부분은 제가 세무전문가 아니어서 그렇게 하기도 하네요 합니다 해서 이 기사를 들어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GSK가 분할을 하면서 관련 주주들이 GSK의 주주들이 우려와 질의응답이 이렇게 기사에 쭉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디머저 스피노프 카빙아웃을 디머저라고 해요 미국에서는 카빙아웃이라고 한국에서는 디머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 주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고 내 주식은 몇 주 받는 거냐 그리고 스피리 스피리 스피노프를 하게 되면 언제 하느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거를 제가 한국말로 번역 구글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주식에 대한 분할은 무슨 말이냐 그래서 주주가 대신해서 캐피탈닷컴이라는 미디어가 GSK IR팀에 연락을 했는데 아직도 명확하게 확인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주주 IR에서 GSK는 합병 전후에 주주 가치가 일관되어 유지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은 확실했다 주주 가치에 디스카운트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다 그 다음 두 번째 얼마나 많은 할레온 주식을 받게 되느냐 만약에 기회가 적격 조절하면 1대 1일 주식을 받는다 그리고 GSK 주식을 매각 또는 양도하지 않으면 이 주식을 받는다 만약에 양도하면 양도받은 양수인의 할레온 주식을 받는다 이렇게 되고요 언제 분할하느냐 7월 6일 총 주추행에서 승인이 되면 7월 18일 디머저 물적 분할이 완료될 것이고 그러면 7월 18일에 런던 런던 거래소에 진입이 되고 거래는 이렇게 돼서 합병이 완료되면 주주 구성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 돼 있어요 그래서 인적 분할을 설명해 준 거네요 설명해 준 겁니다 인적 분할을 우리나라에 인적 분할한 거고 만약에 여기서 LG화학이 지금 한국에는 과세이한 제도가 없지만 과세이한 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에게 그래도 LG에너지솔루션의 주식을 LG화학이 한 30%만 가지고 50%를 주식 배당을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돼요 그럼 주주들이 다 만세 부르면서 받겠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논란들도 있고 의사교환을 하고 주주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한다든지 공청을 한다든지 여러가지 미디어들도 있고 또 3프로 TV에서 LG화학의 IR팀을 부른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 몇 달 동안의 그런 의사과정을 거쳐서 하면 되는 거예요 변호사님 그러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도 영국의 경우에도 물적 분할을 상장하는 경우들이 있다 있습니다 물적 분할을 상장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는 예를 들면 인적 분할을 하느냐 물적 분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확 달라지잖아요 물적 분할하고 상장하면 난리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예를 들면 물적 분할을 상장을 하더라도 주주를 보호하면 내는 거예요 그 받은 구주를 구주로 주로 상장하거나 혹은 상장한 주식을 모 회사의 주주로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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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의 인적 분할 같은 효과를 늘 만들면 됩니다 한다 그래서 논란이 별로 없다 이 말씀이네요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신주 발행을 해서 자본 조달을 굳이 하고 싶다면 주주들과 소통을 하고 일부는 예를 들어 LG에너지솔루션의 높은 멀티플로 PR 100배로 자본 조달을 해서 일부는 이렇게 자본 조달을 해서 키우고 회사를 키우고 그리고 한 50% 정도만 LG화학 주주들에게 배분하는 것이 오히려 LG화학 주주들에게는 더 좋습니다 라고 설득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제 그때 금융위에서 논의했던 IPO 할 때 신주인수권을 주로 말할 것도 없네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너무 복잡하고 할 것도 없네 그냥 받은 주식을 현물 배당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면 되는 거죠 과세 이현이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LG화학이 딱 82% 갖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미국의 이러한 스피인오프를 염두에 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의 국세 세법에 소득세법에 과세 이현 제도가 없거든요 지금 지금 그래서 저는 금융위의 정책위에서 오히려 세법상에 미국 같은 과세 이현 제도를 빨리 도입해라 이것이 해법이다 주주보호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은 인적분할을 하면 그럼 배당소득세가 우리나라도 부과됩니까? 안됩니다 인적분할을 하면 배당세가 부과되지 않습니까? 물적분할 후에 사실상 인적분할 효과와 똑같이 모회사 주주들에게 주식을 배당하면 배당소득세가 똑같은 행위에 대해서 똑같은 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100% 자회사를 만들었다가 그 주식을 주주들에게 그대로 나눠주면 인적분할과 똑같잖아요 그런데 주식을 그런데 주식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인적분할이라는 게 있어요 따로 그래서 이 문제는 세법상의 문제예요 사실은 만약에 100% 일본처럼 그래서 일본이 가만히 보니까 인적분할이라는 것이 결국은 100% 물적분할을 자회사를 만들었다가 그 주식을 모회사 주주들에게 그대로 나눠주는 것과 똑같은데 과세 위험만 안 되는 거거든요 과세 위험만 하고 그냥 한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라 심플하게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미국도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한국이 물적분할 인적분할이라는 두 가지 제도가 있지만 실제로는 인적분할은 제도는 과세위허이 있는 물적분할과 같습니다 그냥 인적분할을 하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복잡하게 우리는 두 가지 제도가 다 있으니까 그러면 야 물적분할은 하지마 그냥 인적분할만 해 저는 우리 포럼은 작년부터 계속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인적분할이라는 게 있고 인적분할을 하면 이런 문제가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데 왜 물적분할은 굳이 이런 복잡하고 주주관리 이런 유럽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물적분할에서 상장을 하면 이런 주주가치 훼손에 문제가 생기는데 왜 이런 복잡한 문제를 일으키느냐 그냥 바로 인적분할에서 자본조달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분이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배력이 희석되기 때문이죠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인적분할을 하고 그리고 나서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이 그대로 되잖아요 그 상태에서 신주 발행을 하면 그러면 모벌사인 LG가 참여하지 않으면 지분율이 희석되죠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그래서 물조고 정자 좋은 게 없듯이 지배력도 유지하고 자본조달도 되는 방안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굳이 그런 방법을 억지로 만들자면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방법을 하면 지배력을 유지하면서도 자본조달을 하고 물적분할을 하고 구주 매출하고 일부 신주 발행을 하면서 지배주주의 가치를 최소화하면서 가능하다 또는 물적분할을 하고 예를 들어 테슬라를 테슬라에 자본조달을 해요 그럼 10% 정도 예를 들어 100조 정도 밸류로 테슬라로부터 10조를 받아서 10% 정도를 받아요 그리고 10%만 구주 매출 반 방식으로 IPO를 해요 그러면 주주 구성이 10%는 유통주식으로 상장되어 있고 새로운 주식 그렇죠 새로운 주식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80%는 모 회사인 LG화학이 갖고 있고 10%는 비상장으로 락업이 걸려있으면서 테슬라가 갖고 있겠죠 이렇게 됐을 때는 지배주주도 지배력의 희석이 없잖아요 이 상태에서 그냥 주주들에게 80%의 지분 중에서 한 50%를 배분하면 지배력의 훼손 없이 제3자 유치도 하고 그리고 상장도 하고 이런 가능한 방법이 있다 물론 왜냐하면 50% 정도만 구주 주주들에게 주니까 그렇죠 50%만 주니까 단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LG화학의 주주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이러한 구조가 그냥 바로 LG화학 주주는 그냥 바로 인적 분할하고 인적 분할하고 난 뒤에 LG에너지 솔루션이 신주 공모해라 제3자 배정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그냥 일반 주주 공모를 하든지 그렇게 해라라고 애초부터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장 심플하잖아요 이것보다 테슬라의 주식을 테슬라의 전략적 유출을 하고 또는 폭스바겐이라든지 이러한 전략적 투자 유출을 하고 그리고 10%를 구주 매출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고 50%를 LG화학 주주들에게 배분하는 것이 과세 이인이 된다면 지금 그냥 인적 분할에서 주주 배정 공모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것을 설득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두 개 정도의 아주 뛰어난 컨설팅 펌이라든지 그러한 용역 보고서 같은 것을 받아서 그걸 공시하고 또 공청회를 하고 IR하고 또 국민연금이라든지 한국의 유수의 펀드 매니저 자산운용사들로부터 질의응답을 받고 아주 날카로운 비판도 받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렇게 하는 것이 지배주주의 지분 희석을 막기 위한 것 아니냐 이것도 그냥 바로 인적 분할을 하고 테슬라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10% 지분을 받으면 똑같아지는데 왜 굳이 이런 복잡한 구조를 가지려고 하느냐는 날카로운 질문들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다 방어하고 그러므로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이러한 구조가 훨씬 낫다라는 걸 설득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사의 회사와 주주에 대한 신인 의무라는 거예요 주주들에게 주주라고 하면 모회사 주주들인데요 그렇죠 그 주주의 상당 부분은 주식회사 LG일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설득을 만장일치로 해라는 것도 좀 무리한 요구일 거고 그렇죠 그럼 어느 정도 동의를 하면 설득을 했다고 판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다수결인데 그렇죠 다수결이면 지금은 결국은 주식회사 LG가 오케이 하면 오케이 되는 거고 주식회사 LG는 또 회장님 뜻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결국은 설득이 됐든 안 됐든 설득이 된 걸로 간주하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아주 중요한 문제 아주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첫째 그런 절차적 공정성 자체가 중요하다 그래서 왜 이러한 지금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을 분사하면서 이사회 의사록을 공시했거든요 거기 보면 LG에너지솔루션을 분사하기로 결의했다 아무런 왜 LG에너지솔루션을 분사하는 것이 LG화학에 도움이 되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절차적 공정성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그 자체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러한 구조 속에서 LG화학과 LG화학의 주주들은 어떤 이익을 가지게 되고 장기적으로 어떤 성장을 가지게 되고 단순한 인적 분야보다 어떤 점이 낮고 하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보스턴 컨설팅이라든지 아주 유수의 컨설팅 회사에 맡겼더니 딜로이트라든지 이런 데 맡겼더니 이러이러한 결론을 냈고 이러이러한 문제제기를 했지만 이러이러한 것으로 정리가 됐고 그래서 공통된 의견이고 이런 걸 공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변호사의 말씀은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분할을 할 때 자회사로 분할을 할 때 이게 인적 분할이냐 물적 분할이냐를 결정하는데 회사가 내가 왜 물적 분할을 했느냐 인적 분할이 아니고 에 대해서 자세히 그 과정을 설명해야 된다는 거죠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용역 보고서에 말을 안 하면 말을 아예 안 하면 반박하고 비판할 거리도 없기 때문에 그냥 막 속 막 부르부르 끓고 그냥 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드시 설명을 하라고 하면 설명 논리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설명 논리가 부족하면 바로 비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설명 논리에 대해서 그냥 나는 설명했고 어쨌거나 해 그냥 나는 설명했으니까 무시 난 몰라 난 이렇게 할래 그렇죠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설명 의무만 부과해도 그렇죠 설명 의무만 부과해도 그 설명의 논리가 부실하다면 그 비판을 방어하기가 일단 어렵다 그래서 그러한 설명 의무가 부과되고 이러한 공시를 절차적 정보를 공정한 투명하고 객관적 정보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의무가 부과된 것만으로도 상당히 주주거리가 보화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그래도 LG가 대주주가 30% 이상의 주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총에 붙이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겠죠 그리고 한국의 국민연금이라든지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은 LG의 의지로 그냥 이렇게 충분한 의사소통 과정과 절차적 공정성을 이행했다면 믿어주자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주주는 일부의 한 1%의 주주는 나는 절대로 이걸 인정 못하겠다 라는 주주가 끝까지 남는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LG화학 주주들이 권리 취미한 것이다 이건 위법이다 라고 하는 주주가 남지 않는 그러면 소송해야 돼요 그러한 소송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은 그런 소송을 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설명 의무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소송할 수 있는 길이 막혀서 그렇습니까 그렇죠 소송할 수 있는 길이 있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 이사의 주주에 대한 신인 의무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주주 권리를 침해하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회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LG화학의 영업과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 물론 이러한 자회사의 상장을 통해서 LG화학의 주식 가치가 디스카운트 되면 재무 능력이 훼손되기 때문에 자금 조달 능력 LG화학의 자본 조달 능력이 훼손되고 자본 조달 능력은 기업의 능력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업의 능력이 영업 능력과 재무 능력이거든요 그중에서 이러한 잘못된 상장으로 말미암아 주주 가치가 디스카운트 되면 재무 능력이 훼손되기 때문에 LG화학이 나중에 신주 발행을 하게 되면 주주 가치가 훼손되면 그만큼 자본 조달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회사 가치가 그러나 1차적으로는 주주 가치가 훼손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주의 이사의 주주에 대한 신인의무가 있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일단 대법원이 이사가 주주에 대한 보호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소송을 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증거개시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절차적 공정성이 그래서 중요한데 절차적 공정성이 왜 중요하면요 소송을 걸 때 LG화학이 제시한 근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근거들이 부실하다 그리고 이런 근거들의 설명이 위법한 것이다 라고 소송을 걸 수 있는 자료들을 제시하는 거 제공하는 거예요 그것이 절차적 민주주의 절차적 공정성의 의미이기도 하고 그런데 한국은 일단 절차적 공정성 없으면 근거 제시하지 않죠 증거개시 제도도 없죠 LG화학에 소송을 하고 싶은데 뭔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LG화학이 이러한 물적 분할을 하고 동수상장을 했을 때 왜 인적 분할에 비해서 디스카운트 될 것이 명백함에도 부하고 이러한 거래 구조를 채택했는지 돼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 자료는 LG화학이 다 갖고 있는데 LG화학은 결국은 주주 가치가 또는 회사 가치가 훼손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로 이러한 거래를 강행하였다라는 걸 입증해야 되거든요 그걸 무슨 수로 입증하냐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절차적 공정성이 부여가 되면 즉 객관적 근거를 반드시 공개하고 주주들과 반드시 소통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번에 금융의 정책 공청회에서 정책 토론회에서 이것이 도입됐죠 그래서 주주들이 요구하는 물적 분할을 하고 상장 특히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에게 주주 보호 방안을 제시해야 되고 그리고 주주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주주 보호 방안을 도입해라 라고 하면 그에 대해서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한다라는 의무를 부과했죠 그리고 그것이 잘 이행됐는지를 상장심사할 때 보겠다라는 일단 이러한 의무가 부과됐기 때문에 아주 큰 진전이 있었다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 정부가 물적 분할 동치 상장에서 주주 권리 보호 방안을 하려고 하고 있고 금융위가 이에 대해서 아주 진전된 개선된 그런 의지를 보고 있는 데에서 저희 포럼은 굉장히 고무되어 있고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준우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절차적 공정성이 강화돼야 된다 그냥 설명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비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양한 옵션이 있었고 특히 인적 분할이라는 옵션이 있었고 이것에 비해서 이러한 물적 분할 동치 상장이 뭐가 더 유리한지를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는 거 그래도 끝까지 반대하는 주주는 소송할 수 있어야 되는데 증거 개시 제도가 도입돼야 됩니다 그 말은 압수수색 등등입니까 압수수색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와 관련되는 관련 자료들은 모두 공시되지 않은 것뿐 공시되지 않은 자료도 다 공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LG 같은 경우에는 왜 인적 분할로 안 하고 물적 분할로 했느냐 내심은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죠 회장님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 하나 그렇게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 이 회사가 즉 LG 앤솔이 계속 LG 브랜드를 갖는 회사로 존속할 때 앞으로 추가 투자를 받기도 용이하고 그리고 여기서 만드는 배터리가 LG 브랜드를 달고 나갔을 때에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다고 우리는 판단했다 그런데 인적 분할을 하고 예를 들면 투자 유치를 봤던가 할 경우에는 주식회사 LG의 지분율 혹은 LG화학의 지분율이 줄어서 물적 분할보다는 LG의 자회사로 남게 될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예를 들면 적대적 M&A라든가 다양한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물적 분할을 통해서 이 회사가 계속 LG 우산 아래에 있는 쪽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하면 그 논리를 어떻게 깨겠습니까? 그것이 그냥 단순히 설명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주주 가치를 어떻게 되는지 시뮬레이션을 해야죠 민감도 분석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32%의 지분을 가지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LG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을 32% 가지게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적대적 인수합병에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LG의 브랜드를 그대로 쓸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적대적 인수합병의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이제 나아가야겠죠 좀 더 한국의 자본시장이 적대적 인수합병이 된 적이 있는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설명을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주주들과 의사소통이 돼야 되고 주주들은 거기에 대해서 방금 말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적대적 인수합병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렇다면 LG라는 브랜드가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물적분을 동시상장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만약에 제시한다면 한국에서 적대적 인수합병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리고 한진칼에서도 KCGI라는 강성부 대표가 이끄는 KCGI가 최대 주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적대적 인수합병이 실패했다 한국은 적대적 인수합병이 안 되는 나라예요 역사상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라는 식으로 반박을 하겠죠 그러면 또 LG가 그렇지 않다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고 해서 서로 간에 거기에 대해서 의사교환이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절차적 공정성을 거치고 저는 이제 저희 포럼은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그러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LG 인적분할에 비해서 물적분할이 유리한 이유에 대해서 IR을 할 때 한국기관투자자들이 질문했을 때 실제로 LG화학 이렇게 말씀했다고 해요 거기에 대해서 주주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고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논을 거치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LG화학이 이러시 LG화학과 LG그룹 전체 그리고 진짜 LG화학의 주주들에게도 최선이라고 하면 강행을 하겠죠 그래서 주총 특별결의를 거치가 돼서 물적분할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동시상장을 했을 때 끝까지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소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지금 금융위의 방침도 공시는 강화하겠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도약입니다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까지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주주보호 방안이라든가 상장할지 여부 등등등을 최소한 공시하도록은 강제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사회가 모회사의 이사회가 주주에 대해서 꼭 복무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잖아요 현재 법책의 상법상 그게 없는데 예를 들면 그런 공시제도가 생겼어요 그럼 한계가 있는 거죠 소송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단톡이 그래서 지금 그 말씀 그래서 궁극적으로 끝까지 갔을 때 이 문제에서 동시상장 물적 분할에서 예를 들면 미국 또는 유럽 방금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 이라는 영국 이런 회사도 지금 끝까지 가서 상장을 하면 모회사 주주들이 54.5%까지 밖에 못 가지잖아요 상당히 모회사 모회사 주주들의 지분 훼손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다 나눠주는 게 아니니까요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조가 가능한 이유는 주주 대표 소송을 해서 증거개시 제도가 걸리면 그러면 이사들이 궁극적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는 길이 없기 때문에 최종 판단은 판사가 내리도록 판사 판사 결국은 판사 판단은 그런데 그래서 종합적으로 끝까지 가서 동의하지 않는 주주가 이사의 주주에 대한 또는 회사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을 했고 그래서 이건 위법한 것이고 그리고 증거개시 제도를 통해서 관련 자료로 공시되지 않은 모든 자료를 다 공개해서 소송을 하겠다 1년도 걸고 수천만 원 수억의 돈을 들여서 쌍방이 소송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끝까지 가는 소송은 희생을 하는 거예요 자기 비용을 지불하게 되고 희생을 하더라도 그만큼 나는 이 거래 구조가 위법하다는 확신이 있는 주주들이 소송을 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희생해서 자기가 비용을 부담해서 소송을 하는 주주에게는 소송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 구조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금융위의 이러한 주주보호방안이 힘을 가진다는 거예요 결국 그럼 얘기를 들어보면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이사회의 의무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는 지금 그렇게만 돼 있잖아요 거기에 주주가 없다는 문제가 제일 끝에 가서 거기에 딱 걸려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기로 소급되는 법적인 고민거리이겠네요 주식회사에서 이사회가 경영판단으로 내린 것을 그것을 숫자로 따질 수 없는 부분일 텐데 맞습니다 한국에서는 적대적 M&A가 불가능했다 과거에는 그랬죠 앞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판단을 해서 결정하는 게 이사회의 몫인데 이사회가 물론 회장님 놀리겠으나 이사회가 그것까지 판단해서 물적분화로 상장으로 결정을 했는데 그거를 나중에 판사가 나는 잘 납득이 안 되는데 라고 해서 이사회의 이사들에게 배의물이라든가 손해배상을 하라고 하면 누가 과연 어떤 것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 뭐 하나라도 그래서 이게 이제 법치주의와 또는 민주주의라는 아주 근본적인 법학에 있어서의 문제예요 법은 어디까지 한계를 둘 것이냐 그렇습니다 위법이란 재량 경영 그래서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는 것이 인정되고 이사회는 경영진은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거래구조가 웬만하면 웬만하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인정되는 것이라고 추정을 하죠 그래서 그러므로 진짜 이것은 명백하게 주주 이익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제시가 되는 거죠 원고가 그런데 그런데 이 문제 이게 마지막 근본적인 문제인데 미국에서도 주주대표소송은 1년에 100건도 넘게 제기되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판결이 가는 경우가 10%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합의를 보거나 중재로 끝나요 그중에서 끝까지 가는 소송 중에서 승수하는 확률이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럼 100건도 넘는 주주대표소는 5%네 5% 5건밖에 끝까지 소송을 가서 판결해서 승수하는 경우가 5건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대표소송이라는 것 또는 이사의 주주대행 보호의무 그리고 증거개시제도가 왜 의무했는지 왜냐하면 왜냐하면 폐소하면 파산하기 때문에 그렇죠 폐소하면 파산하기 때문에 그 어간에서 주주의 권리와 이사의 재량이 균형을 이루면서 이렇게 저울 시대에 따라서 그럼 합의할 때는 이사가 개인 돈으로 합의를 봅니까 그렇죠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죠 무서워서 이사하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미국에서는 오히려 남소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주대표소송 또는 클래스 액션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제어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지만 그때도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주 권리를 보호하는 이러한 자본시장을 보호하는 제도가 미국을 지금 이렇게 위대한 나라로 만들었다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는 어떤 방향으로 뭐를 보완해야 되는지는 명확하게 이해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세 가지 이사의 주주대한 보금 그리고 증거기시제도 집단소송제도 그것을 도입해야 한다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물배당 현물배당 지금 그래서 그래서 뭐 20%라도 20%라도 현물배당을 해서 일단 LG화학 주주들에게 배분을 하셔야 된다 말씀 들어보니까 물적분화로 상장해도 뭐 이렇게 다양한 고민들이 있고 방법들이 있긴 있네요 있습니다 무조건 그거 하면 죽일 놈이다 는 건 아니네 너무 일방적으로 피해를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회사 물적분화로 상장을 하면 그 회사를 또 물적분화로 또 상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계속 그러니까 뭐가 있긴 있어야 돼요 문제긴 문제인 건데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돼 그러니까 적절하게 그냥 납득될 만큼 하여튼 합의 보고 와 이제 그 컨셉인 것 같아요 주식 매수 청구권 매수 가격 결정 문제가 이제 시가로 돼 있어서 시간이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다 써서 간단하게 간단하게 우리나라는 시가로 결정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시가로 이렇게 딱 못 박은 나라가 한국밖에 없거든요 어떤 주식 매수 청구권 말씀이십니까 반대할 때 반대 주식 물적분할 매직 사과쇼 그렇죠 물적분할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동상장 하겠다 그런 동상장 목적으로 물적분할을 하는 경우에 나는 그러면 엑시트 하겠다 반대한다 주식 반대 청구 주식 매수 청구 하는 건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을 얼마로 결정할 것이냐 뭔지는 않는데 한국은 시가로 결정하게 됐어요 언제 시가 언제 시가 결정한 거에 평균 가격 이렇게 되겠죠 이사회 결의를 한 날 이전 두 달 한 달 그렇죠 가중산술평가 이게 불거지지 않은 주가 그렇죠 그렇죠 그것이 일본으로 말하자면 나가리 나가리 노파 가격이라고 하거든요 네 나가리 세바 가격이라고 이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면 인정되었을 가격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최근에 일본 상법이 개정되면서 합병 이후에 기대 이익까지 포함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상법을 개정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시가로 결정하는 그런 반대주주의 매수 가격을 시가로 결정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다른 나라들은 다 그냥 페어 밸류라고 돼 있어요 모든 가치 공정 가치 공정 가치라고 돼 있어요 모든 나라들이 한국 빼고 다 모든 나라들이 일단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로 공정 가격이 다른 나라들도 일단 시가를 원칙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주주가 예를 들어서 한 번도 적자 난 적이 없는데 지난 10년도 한 번도 적자 난 적이 없는데 PBR 0.4 이러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잘못된 가격이다 오염된 가격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자산 가치로 할 수 있도록 PBR 한 변은 받아야겠다 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소송상 다툴 수 있는 권리는 부여되어야 되는데 한국이 지금 시가라고 돼 있는 이 교정에 따르면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지난번에 동원산업 합병했을 때 바로 그 문제입니다 똑같은 거네요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거긴 해요 그래서 금융위원회 하신다면 이왕 하시면 공정가치로 하시고 그냥 나머지 문제는 시가를 법원에 바뀌는 거예요 법원도 기본적으로는 시가가 원칙으로 하지만 제일 문제되는 게 이거예요 적자 난 적이 없는 회사인데 적자 난 적이 한 번도 없는 회사인데 PBR 0.4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적자 난 적이 없으면 PBR 한 배는 무조건 넘어야 되는 거죠 그걸 회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시장이 가격을 잘못 매긴 걸 그렇게 하라고 하면 PBR 1 이하의 회사는 그 어떤 결정도 못한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주주의 회사의 이사회의 경영 책임의 문제로 가는 거죠 그러면 회사 나가시고 나가시고 주주 가치를 적정 가치 이유로 올릴 수 있는지 이사가 들어오시고 나서 해라 회사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고 결정하는 걸 방지하자 그런 취지이신 거죠 그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넘어서 이거 하나가 이렇게 복잡한가 한 게 너무 많아 이거 하나가 이렇게 복잡할 일이야 김규식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인사드릴게요 바로 태근길 라이브로 가겠습니다 3분 잡아먹었네 죄송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오는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작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아 나는 그건 되게 증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 그냥 살다 보면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